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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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5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요 본넷도 쭉 보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히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공전석 압축해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해 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14로 6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이거 도어 쪽도 쭉 보면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80으로 60% 남았습니다 차량 후면도 보면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 봤을 때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확인해 봤을 때 문구기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 4쪽 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0만 5,275km 확인했고요 그리고 핸들 보겠습니다 프레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도 쭉 보면 2열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글로브 박스 안에 봤을 때 하이패스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겠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고 일렬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에 보면 손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도망에 봤을 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퍼플더 2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위에 보면 2열까지 썬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으로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은 보겠습니다 엔진은 보겠습니다 엔진은 내부 살펴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잘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만은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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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